아 정답 쫄리면 돼지시던가. 아 진짜 진짜. 땡. 어 땡. 어 땡. 어 땡. 어 잠깐만 쫄리면 돼지시던가. 정답. 야 돼지시던가 내가 뭐라 그랬는데. 아 진짜 그 하나 갖고 너 빡빡하게 보네 정말. 김헌이 씨 모르면 돼지시던가. 야 박민아 이럴 바에는 영어 문제를 내 걸려요. 다음 문제 나갑니다. 셋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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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준호. 밥 먹고 다행이야. 정답. 밥 먹고 다행이야. 정답. 어. 아. 살인의 추억. 예나. 원래는 어떻게 해야지. 예나. 어. 뭐야. 이거 할수 있어요. 이거 뭐야. 어. 이거 할수 있어요. 어. 이거 할수 있어요. 이거 뭐야. 뭐야. 이거 할 수 있어요. 예나가, 예나가 선정이 딸이래. 예나가 선정이 딸이래. 오, 그거 옛날 드라만들. 옛날 드라만들. 예나. 선정이 딸이에요. 공부 안하고 영화만 봤네. 이게 사랑했나 봐라는 단어예요. 되게 좋아해서. 사랑했나 봐 맞아요. 쇠선정 나오고. 쇠선정 나오고. 이제 아이가 바뀌었어. 원래는 뭐야. 얘를 원래 쇠선정을 도와주는 남자인데 뇌 속 안에 이런 거 다 외우고 했는데 영어 배웠으면 진짜 잘할 텐데. 지금 외국인 선배 사연이 상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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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형도 영어 잘 배웠으면. 털리도 수술할 수 있는데. 그렇지. 이것도 하고 왜 그러는데. 그리고 심지어 오늘. 전체 종합점수 1등이 한우 세트입니다. 한우 세트입니다. 한우 세트입니다. 갑자기 진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원래는 지금. 지금부터. 지금부터. 그럼 지금 앞에 있는 거. 앞에 있는 거 무시할게요. 지금부터. 그러면. 여러분 고기가. 마블링이. 고기가. 고기가. 야. 마블링이. 야 그거 우리 애들 진짜 좋아하는 고기인데요. 야 그럼. 우리 애들은 진짜 환장이에요. 진짜 환장이에요. 야 쌤. 우리도 좋아해요.